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바리세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희 강단 말씀 파격적인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자체가 한마디로 파격적이시죠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또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또 많이 부딪히셨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별을 베어 먹는 등 안식일이라는 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그런 부분이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파격적으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손포를 하셨죠 한마디로 이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삶, 일법에 메어 있는 이 예트를 또 박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트를 어떻게 깨고 박살내겠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예트리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작동을 하냐면요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트리 계속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이러다가 죽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망하면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과 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트리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있어도 계속 안에 있는 내 예트리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 강단 말씀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트리 박혀요 새틀로 박히죠 이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는 거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인생이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셔 성경 말씀을 봐 모두가 광야를 통과했어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었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거야 문제와 사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데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옛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니깐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파격적이시죠 빌리포서 2장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물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인류를 영원한 멸망길 지옥으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잖아요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탄생이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가 알려야 할 전의 복음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파격적인 사역을 진행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바리세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 안에 있는 옛 틀, 옛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서 예수의 생명령을 가는 현장마다 전달하는 생동감 넘치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장차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한 제자가 오늘 본문에 알페우의 아들 레위죠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중요해요 세리였다, 세금을 걷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는 그런 직업이죠 로마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세리로 임명을 해서 로마에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왜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냐 아닌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정해진 로마로부터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플러스 알파를 매겨요 그러면 유대인 같은 동족들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부당이득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부당이득을 취했고 인생의 나라의 반역자로 찍힌 직업이 세리였죠 그래서 레위인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안에 내면의 문제와 상처와 여러 가지의 결핍이 굉장했어요 현대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핍 가운데 뭘 들었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의 천국 보금을 전파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갈급함, 상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를 따르라 부르시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레비를 볼 수 있죠 요한보금 5장에 동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의 상처와 결핍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굉장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다섯 번 결혼했고 다섯 번 남편으로 버림받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멸시를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낮 정오 때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 영적인 갈급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여자가 어떤 주제를 먼저 꺼내냐 예수님은 가정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네가 다섯 번 결혼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얼마나 지금 낙심된 상대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대화 도중에 먼저 뭘 꺼내죠? 예배에 대해서 대화 주제를 바꿔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여자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여자의 그 모든 부분이 계속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되다가 또 어떤 갈증을 느끼죠? 예배의 주인공이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화 주제를 그리스도로 이 여자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여자의 내면이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까?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대인기피증 걸린 여자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한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에요 또 심리학의 시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해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계속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요 가족들끼리도요 목을 못하니, 넌 뭐가 안 되니, 넌 음식을 못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주눅 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근데 피그말리언 효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 성격 좀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기대에 부응, 기대하게 하셨어요 만 3년 만에 한 번의 설교로 3천명, 5천명을 막 그물로 낚아내는 그런 베드로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굳게 붙잡고 또 복음적으로 선포하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마테레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자기의 친구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 죄인들과 함께 걷지도 않아요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걸고 같이 걷는 걸 떠나서 심지어 식사를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과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대교구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교육자와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원내수를 이루어서 스타트 많은 운동 사천망대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장 회복이죠 저희 강단 말씀 들으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맞아 현장 회복해야지 맞아 타라빵부터 시작해야지 맞아 타라빵이 내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좀 쉬어가네 다시 내가 미래에 도전을 해야지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있거든요 이거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 우리 다시 도전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의 장군이 한 섬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섬이면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 와서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섬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현장 회복도 마찬가지 맞아 좀 시간이 나면 현장 회복해야지 아 나중에 현장 회복해야 돼 언제가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장 회복은요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을 통해 흘러 넘치는 생명수를 체험하고 이 생명수를 전달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터치이다 고아원 이야기를 하셨죠 시설이 좋은 고아원 강 건너 시설이 낙후된 고아원 시설 전혀 상관없어요 시설과 그 여러 가지 자원 물자를 떠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스킨십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면역력이 천지자유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저희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장결자 있다면 장결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따뜻한 침김과 따뜻한 말과 터치를 통해서 우리 3인 1조 3운동의 응답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